자 오늘부터 우리가 수업해야 될 교재는 투탑 수학이고 우리 강의의 컨셉은 B급 허접한 강의를 추구한다. 우리가 쓸 교재는 이렇게 탑이 두 개 있는 제목 투탑 수학이고 이 교재의 출판사는 이 돌인데 금방 내가 이렇게 교재 밑에서 교재를 디디고 있는 이 디딤돌 출판사이다. 이 돌이 금방 우리 교재를 디뎌 주고 있었기 때문에 디딤돌 출판사고 여기 컵라면이 하나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 컵라면은 우리 강의의 컨셉으로 3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죠.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는다. 그리고 강의는 다음 강의부터 하고 완벽하고 좋은 강의를 원하면 우리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. 이상 다음 강의부터 보자.